안녕하세요. 터리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매콤한 떡볶이예요. 한국배비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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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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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어봅시다.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국배비큐 고춧가루 매콤한 누들 먹어봅시다 너무 매우 매운 와이와 너무 매콤하네요 너무 매콤하네요 흐흐흐흐 으흠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버터 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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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달콤해요 계란 너무 맛있다 마지막! 마요네즈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고추냉이를 먹어요 오늘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